중국 정부가 갑자기 게임 산업 규제에 나서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게임에 중국 진출이 더욱 어려워지고 한국 등 동아시아에서 활로를 찾으려는 중국 업체들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서정근 기자입니다. 한국 게임은 지난 2016년 3분기부터 중국 진출이 봉쇄됐습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중국 게임도 현지 신규 서비스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임 심의를 진행하는 부서가 광전총국에서 선전부로 바뀌며 관련 행정이 정지됐기 때문입니다. 8월부터 심의 행정이 정상화되고 이에 맞춰 한국 게임도 해금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 긴장이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8월이 가고 9월이 왔으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신규 게임 허가가 나기는 커녕 중국 정부가 게임 산업을 옥죄는 규제를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시나닷컴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와 재정부, 신문 출판 총서 등 관계 당국은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 시간 규제, 신규 온라인 게임 운영 수량 제한, 연령 등급 표시 적합성 심사 강화 등 규제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텐센트의 인기 게임 몬스터헌터는 서비스 허가권을 박탈당해 최근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텐센트는 넷마블의 리니지2 레볼루션, 블루홀의 배틀그라운드, 넥슨의 크레이지 아케이드 B&B 모바일, 삼국지 조조존 온라인 등의 중국 내 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제는 자연스레 한국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중국 내에서도 게임 출시가 더 어려워진 중국 회사들이 이전보다도 더 한국하고 동남아시아 시장, 해외 시장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서 훨씬 더 치열하게 노력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국내 모바일 게임 매출 차트 상위 50개 중 중화권에서 만들어진 게임이 이미 16개나 됩니다. 중국 게임 경쟁력이 이미 한국 게임에 뒤처지지 않습니다. 자국 내에서 먹고 살기 어려워진 중국 게임사들이 한국, 대만 등 인접국 진출에 더욱 사활을 걸 것이 자명합니다. 중국 시장 진출이 봉쇄된 우리 게임사 입장에선 그야말로 설상가상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서정근입니다.